21호 저는 디자인을 처음 본 게 드래곤볼 폭렬격전에서 한 번 봤습니다 색깔이 약간 다른데? 18호 16호? 1호 2호 3호 3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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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날 부른게 심리콜하네 그 녀석은 누구야? 아 그래 이거였어 이거 폭렬격차에서 이걸 봤거든요 이미지를 마인부 같네요 인조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말에 하다니 크리릭이 너무한거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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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이제 싸우는 도중에 변신하고 그런거 좋아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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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故 16号破壊したんだ? 仲間じゃなかったのか! 私に逆らった当然の報いよ! あの子はやりすぎたの? 多少の老いたは目をつぶっていてあげたのに。 でも、もういいわ! これで私を邪魔する者はいなくなる。 ようやく私は思う存分お菓子を食べられるようになる! クソガキみたいなこと言いやって。 とてもお疲れ様でした。 またぼほら! お疲れ様でした! ほられ様でした。 あっこの子は人間での皮が変えぼくきながら、 この子は人間の皮の皮を変えなかったの。 あの子はみんなに死んでいたんだけど、 これは何に行かないから、 あの子もその皮を変えようよね。 空の皮はスパーサイオンに変えられるの。 ごんでも、502でちょっと戦いで変えられないけど、 처음부터 슈퍼사이언이니까 뭐 셀전처럼 슈퍼사이언인 상태로 뭔가 평준화가 됐나봐 빨간색이구나? 핑크색이 아니다 제가 핑크색이라서? 너무 흐접하다 짬밥이 있는데 짬통에서 나오는 센스는 없는거야? 뭐야? 셀? 저거.. 저거.. 목소리 좀 봐 아.. 지구진에서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아니.. 프리저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되게.. 약간 잊을 수가 없는 목소리야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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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겠는데 훗 음 훗 훗 미이이이츠 다.. 고것도 아니에게 윙크 풀린거 보니깐 안그래도 멤버가 많아서 천진방 같은 애들 다 쩌리됐는데 셀 같은 애들까지 넣어버렸네 시작합니다 10레벨이에요 쟤도 10레벨이고 왜 10레벨이야 16코보다 났네 인조인간만 4명인거 아냐 이 게임에 그러면은 17호 18호 16호 아 셀로 인조인간이지 야 왜 인조인간 안 써놨냐 기술좀 보자 헬스트라이크 사이코 키네시스 크러쉬 롤링크러쉬 퍼펙트어택 스텝인 로우킥 에너지필드 태양..태양계 파기 가메아메아 퍼펙트 가메아메아네요 이런식으로 되어있군요 사이코 키네시스는 제노버스에 나왔던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범위가 좋은 기술인거 같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롤링크러쉬가 뭐야 근데 비판은 기력게이지 한줄 어 그래 해보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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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맞다 위가 아니야 아래지 아 진짜 너무 체력이 없어 얘 어 얘 안되는데? 어 얘 얘 위로 안차고 아래 강타하면은 옆으로 밀어버린다 그럼 그냥 맞아라 드라마틱 피니쉬 드라마틱 피니쉬 어 셀도 겸없이 있어 왜 져어 왜 져어 하하하하 명중률 100%짜리 기술 오리지널에서 오공 빼고는 다 통했다는 그 기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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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를 안하겠다? 어 느낌상? 뭐 나온 시기라던가 그런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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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럼 꼬리 늘려서 못 먹어? 그런 거? 클론 같은 거? 약간 변신하고 더 구려진 거 같은데 변신 전이었으면 더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인연의 대결에 다시! 손오공 대 프레이자 셀과 링크가 있었어 21호와 싸우고 있었어 야 링크충인 거 알고 링크한 줄 아네 야 2대4를 크리링이에 피콜로가 할 줄 알았는데? 너희는 피콜을 잃어버리지 않나? 아니면... 음... 이제는 21호와 싸우는 것을 가장優先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아... 좋았다 아이수... 파워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아직은 더 강한가? 가시나 먹으면... 호랑이 없네 아 얘네 하향평준화돼서 실제로 21억 얼마든지 모르겠어 야스의 음식을 좋아하지 않나? 아이수... 그는 어디까지 강한지 모르겠지 아이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나? 아이수... 아이수의 수준으로 사자 21호와 싸우고 사자 21호와 싸우고 아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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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셀도 숨길 수 있는데 쟤도 숨길겠지 뭐 ... 음... 거의... 뭔가 ひ퀴... 그러니... isti 안 드디어 찾냐? 베지이터 같은 애들? 너무하는거 아니냐? 델단odor다는 그래 으... ., 어... 으... 마... 근데 이정도 방치해놨으면은 클론들한테 살해 사귀지 않았을까요? 아니, 기절한 녀석 길을 어떻게 찾죠? 어, 잠깐만요. 아아아아아아 저번에 녹화할 때 보니까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더라구요 산지 얼마 안됐는데 왜그래 자, 바로 베지터한테 가는건데 프리저랑 만나는거 같죠? 멤버를 한번 바꾸고 가도록 하죠 아, 대사를 칠만한 멤버를 바꿔야겠다. 크리링 야무차 봤죠? 천진반을 개인적으로 일본에 두고 싶거든요. 아, 이렇게 두니까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우야 왜이렇게 상승같아 다 붙어있네 반다이 드래그룹 제도 2에서 천진반으로 오천크스 흡수한 마인부 막 밀어내는거 약간 그러면서 약간 즐거움을 느꼈는데 재밌었지. 천진반이 활약하는 코를 보게 되다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놈인데 활약좀 해야지 아, 누구 없나? 피콜로랑 대화되지 않아요. 피콜로가 이제 약간 성격이 보들보들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화되지 않을까요? 됐다. 이쪽이죠? 이렇게 이렇게 길게 가면 되겠네 근데 오바니가 더 가까운 데 없나? 가자. 튜토리얼 없는대로 싸우러 가죠. 야무츠 똑같네 가는거는 아우도 미래 트랭크 써볼래 막 안나올거 같은데 이 스토리에서 이 느낌이 인조인 간편이니까 넣었을라나? 불렀을라나? 아 진짜 아우 발 발을 왜 그렇게 차니? 아래서부터 크리빙처럼 좀 끌어서 차면 안되냐? 너무 높기가 좀 더 빨리 해야겠어. 얘는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해야되네 더 빨리 더 빨리 해야된다고? 잠깐만 아깐 됐는데 얜 일단 죽이자 도돔파 도돔파 야 천진반 역시 예전 무기 더 쎄보였었어 이젠 전투력에 비해 너무 쎄보이는 무기이긴 했지 아우 너무 아 좀 아니 아니 안되는데? 아까 어떻게 이렇게 아까 한번 하지 않았나? 세번인가 하지 않았나? 저기 퇴야되는건가? 아 그만 막으면 안될까? 개자식아 아 야 스파킹에서 한번에 끝내버리겠다 그냥 두번만 치고 올리자 안되겠다 어 야 얘는 되게 올리기 어렵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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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치게도 나도 모르게 하지만 올렸으면 됐구요 이거였나? 신기용포? 이게 연사됐던걸로 압니다 야 데미 짱쎄 야 거의 5000까지는 아니고 4000 들어가지 않아 4000 넘게 거의 5000 들어간거 같은데? 되게 세네 근데 천진반 죽을거 같다 어 야 피콜로야 그만 때려 어 야 피콜로야 그만 때려 어 야 피콜로야 그만 때려 잠시만 죽겠다 죽겠어 레벨이 너무 낮아 레벨이 너무 낮아 회복 스킬장비 스킬장비 알.. 알비가 뭐야 알비가 뭐야 일단 알비가 뭔데 아 이거구나 어 없네 지금 하나도 다 빠져있네 일단은 데미지는 됐고 방어력 좀 올리고 싶은데 기이 어 채워진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되게 좋다 회복 속도도 올라간다 아 회복 속도라는게 내가 회복을 해야 올라가는건가 차지를 해야지 아 어시튼 됐고 체력이 조금씩 회복합니다 리핀 데미지의 일부 체력 상승 배틀 제한시간 상승 승리 제니 획득 상승 이렇게 하자 된거 맞지? 됐네 멤버좀 바꾸죠 어 대사가 없어 아 천진반 너무 대사도 없고 말이야 인간으로 가자 대사는 됐고 아직까지 스토리얼이 섞여있네 택배오면 냉동 대사 있네 힐링 스토리얼 서 점심 야무차도 머리카락을 내려놓지 않나요? 혹시나 어르신은 어르신이 될 것 같지 않나요? 고..돋아? 야무차는 충분히 젊어 보인다 야 한결같다 한결같아 전투력도 변함없는 것 같고 전투력도 변함없는 것 같고 그..돋아 그..돋아 야무차는.. 얘네 하향평준화된 전투력이 어느정도 될까? 그.. 차오즈는 일단은 평준화가 안된건지 차오르차 전투력이 얼마나 되려나? 제트 추가본에서 애니메이션 추가본에서 차오즈가 전투력이 굴드랑 싸울정도 됐잖아요 근데 뭐 그게 공식이지 않.. 않겠지만 그정.. 그.. 공식으로 크래딩이 7만 5천이라 그랬으니까 작가피셜로 그정도 아니어도 굴드 자가 검습한 전투력이 몇였지? 만에서 2만 사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나요? 게임 작품마다 그런 생각하면은 얘네 전투력이 뭐 만은 넘겠네 그래도 하향성전 대서도 참치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